출입문이 닫힙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서현, 서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증산이나 양양 반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양양의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THE DORS ON THE LEFT THE LAT STATION PLEASE MAKE SURE THAT THERE ARE NEW ITEMS LEFT ON THE TRAIN THANK YOU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